그렇다라면 우리 이제 과거 시험 문제 첫 번째 거 낼 테니까 한번 잘 맞춰보시고 채팅창에 바로바로 답을 주시면 맞춘 친구들에 한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물이 많이 나갈 겁니다. 한번 첫 번째 과거 시험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시험 문제입니다. 자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제 잘 보세요. 비문학과 문학의 주제는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앞부분 두 번째가 중간 부분 세 번째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삼지선단인데 이것조차 못 맞추면 슬프죠. 그럼 비문학 잘할 수 없고 국어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십시오. 자 과연 정답 대부분이 3번 정답을 맞췄군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비문학 잘할 수 있고요. 수능 국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 비문학이라는 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갖춰져 있고요. 문학도 시는 기승전결.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라는 것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쓰는 이유가 하나의 주제를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주제라는 것들이 주제라는 것들이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 글을 이해가 안 된다면 먼저 마지막 단락 가서 주제가 뭐구나 라는 걸 잡아내면 그 주제를 가지고 본론을 읽어도 본론을 읽을 때 선별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동의어 선별적으로 읽어 나가면 글의 뼈대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제랑 또 한 가지 접속사 문장을 중심으로 보면 정답을 찾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또는 수능날 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수능날 가면요. 이제 기본 원리로 읽지 않은 친구들은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또 내볼게요. 깜짝 퀴즈. 자, 여러분들 작년에 1교시 국어시험 끝나고 그냥 가방을 싸서 울고 집에 간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너무 주관식인데. 자, 알고 있는 친구들,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혹시 채팅창에 맞춘 친구들은 선물 왕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보십시오.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아직 답을 못 올리고 있는데 오, 8천명 홍문지 친구 나와 있습니다. 자, 8천명은 재작년인데 재작년. 아, 작년은요. 만 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 여기 나왔네. 이은총 친구 우리 만 명 맞았습니다. 이름도 좋네요. 은총. 은총이 갑니다. 자, 신의 은총이 있었고. 아, 재강이 혹시 듣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왜 냈냐면요. 우리 그만큼 1교시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6월, 9월 1등급을 맞아도 수능날 4, 5등급 가는 게 국어시험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 게 비문학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도 예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균관 상담소를 통해서 아, 국어 공부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은 만 명이 만 명 속에 속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상해서 올해는 만 5천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6월 모의고사를 꼼꼼히 풀어보세요. 작년 수능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1등급 컷이 88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가 뭐냐면 수능날 긴장감이 높아졌을 때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건데 수능날도 아닌데, 문제도 쉬웠는데 88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국어실력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날 봤다면 한 85가 1등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교시에서, 1교시에서 여러분이 울면서 집에 가지 않으려면 비문학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간에 김재현 친구가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선물, 자, 너무나 다양해서요. 첫 번째, 제가 쓴 철학책 하나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연세대 혹시 가고 싶은 친구 있다면 연세대에서 만든 우리 다이어리 드릴 것이고요. 그런데 연대에서 만든 그 다이어리 회사는 바로 이노, 이노북입니다. 자, 제가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아주 예쁜 필통이 있어요. 예쁜 필통 나가고, 타이머 나가고, 그 다음에 제 교재도 드릴 수 있고 이것저것, 그리고 통닭, 치킨도 드리고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많이 오시고 너무 상큼해 눈 멀어서 채팅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담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도 언급하면 제가 이 성균관 상담소를 연 건요. 제가 지금 현장에, 지금 제가 강의한 지 거의 20년이 돼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5, 6등급이어도 공부 방법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은 수능날 1등급이 갑니다. 그런데 공부 방법, 논리로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뜻풀이 중심으로 하거나 문학을 작품을 암기하는 식으로 하거나 비문학을 배경지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수능날 지금 1등급 나와도 수능날 5, 6등급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후부터 논리적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1등급으로 가고 긴장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멘붕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말자. 우리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 제가 자세히 드렸고 더 자세한 방법들은 제가 TC로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번에 사전질문 중에서 두 번째 고민 상담으로 가볼게요. 우리 두 번째 고민 상담을 보면 두 번째 고민 상담은 봅니다. 누가 당첨이 됐냐면 보면 이름이 강연수 학생 당첨됐습니다. 이 친구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요. 강연수 친구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고민 한번 볼게요. 봅니다. 여러분도 고민 똑같을 거예요. 국어 시험 도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멘탈이 나가버리네요. 이거는 김연수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아마 90% 학생들이 될 거예요. 결국 문제풀이 방법이 흔들려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평 때도 그랬고요. 채린 선생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멘탈 관리하는 방법 단 한 가지. 앞에 내용과 똑같은데 우리가 멘탈 관리하는 방법 시험 날 우왕 청심환 먹는 거 아닙니다. 문제 많이 푸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학교 선배들 중에서 이 선배는 서울대원고대에 간대라고 했는데 못 가고 오히려 종합반, 재수종합반 간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재정반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수 옷으로 이어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은 운이 나빠서 긴장해서 수능 날 못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면요. 수능 날 아무리 복잡한 지문도 정말 뼈대가 툭툭 들어오고요. 그리고 문학 지문도 보기에서 쉽게 기준을 잡아서 빨리빨리 풀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름방이 되면 무조건 문제만 풀어요. 문제풀이 50, 기본원리 50입니다. 국어에서 아직 기본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좀 전에 말했지만 기본원리, 영역별 읽기원리, 서론보고 문학은요. 문학은 문제를 먼저 보고 보기에서 해석의 기준을 잡아서 소설이든 시든 그걸 가지고 풀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원리들을 지킬 때 수능 날 멘붕이 안 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멘탈관리 기본기 다지는 거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사이에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김은우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화법장문도 논리로 풀 개설이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이 중요한 게 우리 국어영역의 90%는 비문학입니다. 문학에서도 보기는 비문학 놀이를 읽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화법장문도 대화체로 된 비문학 글이에요. 연설문으로 된 비문학 글이에요. 그리고 장문이라는 건 비문학 글을 쓸 때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비문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글을 쓰는지부터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글 쓰는 논리대로 글을 읽어가면 되죠. 우리 아직 못 읽는 친구들을 통해가지고요. 제 깨아같은 자랑 하면 우리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 저는 작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 철학책을 설명하는데 그 책은 2015년에 나라에서 준 상을 받기도 했죠. 2천만 원의 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부했어요. 2천만 원. 여러분들 이번에 여섯 번째 철학책도 나오는데 우리 여기에 채팅창에 일곱 번째 철학책인데 채팅창에 우리 올라오는 친구들 역시 또 골라서 일곱 번째 책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법장문을 푸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게요. 전체적으로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문제 푸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멘탈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거야. 우리 잘 보세요. 1번부터 안 푼다고 우리 수능을 0점 매기거나 감옥 보내는 그런 법 없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문제 푸는 친구들은 바보 멍청이에요. 1번부터 풀지 말고 긴장감이 있는데 1번부터 풀면 화법장문 그 쉬운 내용이 조건이 많아서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가문학을 먼저 풀고 삼음문학을 풀어라. 왜? 문학은 아무리 낯선 작품이 나와도 보기에서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럼 보기로 긴장감을 풀면 됩니다. 그럼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화법장문으로 가면 아주 쉬운 대화 내용이고 아주 쉬운 연설문 내용이에요. 비문학으로 말하면 지문에 있는 게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문학 읽듯이 보면 되고 화법장문이 틀린 이 친구들은 동시에 지문이 쉬우니까 자기 생각으로 확장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한글이라서 단어를 다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우리 국어를 잘 보는 방법은 내 생각을 빼는 거야. 날 바보로 만들고. 서론에서 주어진 범위대로만 읽기. 그러면 동의여 찾아가기. 또 한 가지는 문학에서 이 시가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시라도 보기에서 이별이라고 말했으면 이별로만 해석하고 이별 안에서 답찾기. 이게 논리의 범위를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서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동시에 비문학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법장문도 비문학 논리로 접근하라고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요. 이제 채팅창에 히라미 친구도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자, 국어 읽기 연습으로 독서하는 공부법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제수나 삼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술을 하게 되면 저는 논술 과제가 책 읽고 요약하는 거예요. 왜 좋냐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은 우리가 길어봤자 7개, 8개 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책이라는 건 하나의 소 제목을 읽으려면 5페이지, 최소 10페이지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긴 흐름을 가지고 긴 주제를 가지고 따라 읽어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더라도 내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 단락과 뒷 단락이 계속 논리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어지는 논리를 가지고 읽으면 호흡이 길고 어려운 내용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힌트를 드리면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오르고 사탐도 오르고 과탐도 오릅니다. 제가 이 말하면 친구들 많이 안 믿을 거예요. 현장에서 수업분들은 이해할 건데 우리 재수생들 중에서는요. 제 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영어랑 사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영어도 한편에 짧은 논리적 글쓰기를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첫 문장만 봐도 빈칸출원 답 금방 찰 수 있어요. 사탐도 복이 주어진 거 기식으로 못 풀어요. 논리적으로 주어진 문장 간의 관계를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꼭 한 번 실행해 보세요. 벌써 이렇게 막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10시 2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끝까지 한 번 들어보시고 도움받아보시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how,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른 채 단순히 뜻풀이 배경지식, 배경지식 암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농담 삼아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사실 부거든 수능 과목이든 어떤 과목이든 대부분이 요즘은 암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1등급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해요. 실제로 저희 수업 들어보면요. 이제 운동선수 했던 친구들이 많이, 저희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유도 국가대표 했던 친구가 듣고요. 그다음에 사이클 운동선수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자, 고3 때까지 사이클 선수였는데 지금이요, 전 과목 4개밖에 안 틀려요. 그 친구도 재수할 때까지는 대치동에서 다른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논리라는 게 빠져서 올해 겨울부터 논리를 익혔는데 순간 4개밖에 안 틀리게 됐거든요. 우리 잘 아는 3포멘토 우리 회장님께서는 28가지 야구선수였거든요. 근데 정시로 우리 그 친구는 연대중무가를 갔죠. 지금 연대중무가가서도 전체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리만 익히면 여러분들 지금 5, 6등급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분명히 1등급으로 가고요.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수정 친구 채팅글에 자신감이 생긴대요. 자, 이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저처럼, 저도 잘난 거 없거든요. 끊임없이 낯선 곳에 가고, 영어 잘 못해요. 낯선 곳에 가서 도전하고요. 흰말라 오르는 거 도전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또 다른 곳으로 하나가 이제 산티하고 길을 걷는 거고, 여행하는 거고 저는 베트남에 원시부족 있죠. 링 받고 이런 원시부족도 찾아가고, 원시 언어도 모르는데 아마존 밀림, 악어, 사냥도 같이 갔었고요. 이런 모든 모험을 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더 커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깜짝 우리 2차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 과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에서는 자, 물 한 번 마시겠습니다. 2차 문제부터는 조금 길어졌네요. 길어졌네요. 수능 국어가 내신 국어와 다른 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문제를 같이 낼게요. 제가 이 문제를 왜 낼까요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봅니다. 우리 문학 출제 범위와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2번은 EBS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다. 3번 독서는 EBS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 자, 초반에 학생들이 2번으로 많이 갔는데 나중에 1번으로 다시 많이 바뀌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맞춘 친구들 중에서 또 선물 갑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낼 이유가 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국어 공부를 하는데 내신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 내신처럼 공부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한 EBS 작품이 또는 여러분이 학원에서 푼 모의고사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일일이 정리해 준 거를 일일이 암기하고 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가 EBS 문학 작품을 따오더라도 소설은 제목만 갖고 내용은 달라요. 혹여 시가 문학이 똑같이 나와도 복이랑 선택지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달달달 안기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오지 않아서 당황해지게 됩니다. 이게 EBS 변형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여러분들이 EBS를 문제를 풀든 모의고사 문제를 풀든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낯선 지문이 나와도 어떻게 푸는지 내가 연습한다. 익힌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이 좋은 게 좀 전에 다시 말할게요. 암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 몇 개 안 되니까 그것만 익히면 공부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우리가 비문학 질문도 여러분들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정도만 여러분들이 따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질문를 무식하게 내용 중심으로 뜻풀이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비문학에서 어려운 과학 질문도 나오거나 경제 질문도요. 제가 TC로 다 올려놨는데 그 지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과생들은 내가 생물을 선택했는데 물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솔직히 말할게요. 저 물리생물 몰라요. 저는 물리생물 지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논리절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논리라는 거 단순하니까 글쓰기 논리를 읽어가고요. 저를 조금 믿고 싶다면 다시 말한다면 저는 6권의 철학책을 쓴 작가잖아요. 다시 깨알같은 자랑 미안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어선생 중에서 논선생 중에서 철학책을 6권 쓴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저를 평가할 때 논리에 매달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 창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상고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싹 국어를 못 봐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국어를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올해 거의 6월 모기상 거의 만젤 맞았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놀란 게 아무리 긴 길도 논리적으로 읽으니까 한 단락처럼 느껴지고 조사 하나로도 전체 뜻을 관파할 수 있는 거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분명히 논리적으로 읽으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제가 응원할 거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 김지수 친구가 이러겠네요. 인원쌤 M채널 역대급이 놀란다고 되어 있는데요. 채팅 속도가 무지 빨라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끊임없이 들어오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때문에 채팅창이 튕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들 상품의 눈먼 것 같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분명히 상품 이상으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3법 1신이 뭐예요? 라고 물은 친구가 있는데요. 3법 1신이라는 건 제가 만든 논리인데요. 세 가지 법칙으로 1등의 신이 된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모든 과목 가르치는 논리가요. 글 쓰는 논리를 먼저 가르치고 글 쓰는 토대로 글 낀 논리를 가르치고 두 가지를 알면 어떻게 출제할지를 알게 된다는 출제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과학 지금 이번에 기술 지문은 어려웠죠. 그런데 기술 지문 첫 문제 보면 딱 끝나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무슨 뭐 이렇게 뭘까 우리 지금 오류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 잘못된 IP로 들어간다는 것은 네임 주소에서 IP 주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첫 문장이 딱 나왔어요. 그럼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럼 네임이 뭐고 IP 주소가 뭐지를 각각 설명하고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뭔지를 설명하고 바뀌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로 글이 전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기술 지문을 몰라도 논리상 답이 딱 나오고 출제 뭐가 나올지 답이 나온 거예요. 이 과정과 오류 생기는 부분이 바로 도표 문제였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가 두 개 나왔는데 보기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질문도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 3법일 수 있는 논리대로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가지 채팅창에 올려온 질문 제가 바로 답변 볼게요. EBS 보기 싫은데 기출만 해도 될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선배들은 분명히 EBS 달달달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서 허탈감에 빠진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제사함에서부터 뭐 하냐면 EBS 책부터 버립니다. 안 봅니다. EBS는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원리를 알면요. 한번 해보세요. EBS 문학작품 교재 있잖아요. 한 4시간이면 5시간이면 한 권이 다 끝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기 먼저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보기로 다 풀 수 있으면 하나 푸는데 거의 몇 분이 안 걸려요. 우리 앞에서 조금 있다가 상담 글을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학을 16분, 17분밖에 안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굉장히 문학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자신감 가시고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점수가 안 나왔다면 농담해 볼게요. 일단은 선생님들 책임이고요. 이때 선생님이라는 건 학교 선생님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학원 선생님들 책임이구나 하고 저는 넘기고 싶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부모님 책임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임신했을 때 인강을 안 본 거야. 논리를 안 익힌 거야. 임신했을 때 여러분들의 뇌는 논리적인 사고라는 건 엄마가 공부하는 대로 가거든요. 앞으로 엄마한테 따지기 바랍니다. 엄마 왜 공부할 때 인강을 안 받고 왜 논리적 사고를 안 만들어 준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익히면 가능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벌써 우리가 이제 10시 35분을 지나가는데 이제 세 번째 우리 공통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공통적인 질문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 유영호라는 친구가 질문해 준 겁니다. 이 친구에게도 선물을 보낼 거고요. 이 친구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주 긴데 감동적인 게 일단 있네요. 뭐라고 됐냐면 이 친구 이제 논술에 대해서 물었는데 일단은 뭐니까 수능에서 겨우 이제 4에 가까운 3등급을 맞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95를 맞았다고 되어 있네요. 이 정도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자 잘했다고 되어 있고요. 깨알 또 제자랑 미안합니다. 최인호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 덕분에 아닌 것 같고요. 제 강의를 들었더라도 적용을 하고 노력을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운명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거든요. 꼭 명심하시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민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작년에는 제한 등급을 못 넘겨서 논술을 꽝 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을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거에 말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요. 내년까지가 논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논술 꼭 해주시고요. 제가 논술에 관한 티스는 따로따로 찍어 올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논술 지금부터 꼭 해주시고요. 논술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잘 보세요. 논술의 매력은요.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대학들이 없는 대학들을 여러분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내신 잘하는 친구보다 분명히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논술이라는 것은 내신 합격자 평균이 3.5에서 5등급. 이거 너무 힘트가 되는데 뒤에 또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논술은 지금부터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논술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논술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 꼭 지금부터 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나 더 우리 좋은 점은 뭡니까. 논술 제한 등급이 없는 학교도 많다는 거예요. 바로 한양대 같은 친구. 그렇죠. 이과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일환 친구한테 올려줬는데 이과 논술도 명심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 의대를 가지 않는 이과생이라면요. 모든 이과생의 상위권 친구들이 의대를 빠지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 연대 고대에 의대를 뺀 나머지가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과에서는 논술 안 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술을 치고 들어가면 되고요. 문제는 논술을 다 맞아야 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의 합격 점수가 7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나 절반 쪽만 맞춰도 합격이고요. 이 친구의 걱정은 뭐냐면요. 논술했을 때 다른 감옥에 방해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 논술은 글을 끼고 지문 독해력이기 때문에요.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논술로 되고 논술로 비문학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문과 같은 경우는 논술의 지문들이 국어영력, 영어영력, 그리고 사탐 영역이 융합돼서 나와요. 이과 같은 경우는 과탐 깊이 있는 공부라는 거고 수학 4점짜리 깊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과 논술도 결국은 글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비문학을 논리적으로 읽으면 논술이 어려워요. 지금 요지는 비문학을 잡으면 논술도 잡을 수 있고 동시에 국어 공부랑 다른 감옥 공부에 깊이를 더해주는 거지 이게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시험 볼 때는요. 저는 수능 학력고사 11개 과목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5과목 많으면 아니면 4과목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논술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시간 뺏긴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논술의 장점은 제한 등급 2개만 넘겨도 서울의 주의권대학을 가고 3개만 넘겨도 우리는 성균관대 서강대를 가고 연대도 올해 많이 낮춰서 합의 7입니다. 그러면 저로의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연대 갈 수 있고 연대 다이어리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우리 문우찬 친구 저는 첨삭이 부끄럽다고 하네요. 이 친구 현장 강의 듣는지 모르겠는데 첨삭? 부끄럽지만 나아져 가는 거예요. 깨지는 게 인생이고 깨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쉬운 강의를 듣고 쉬운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엉뚱한 자신감을 갖게 돼요. 자만심을 갖게 돼요. 오히려 지금 6월 목요일처럼 깨지면서 공부를 할 때 내가 기본이 더 안 되네라고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고요. 명심하십시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 비문학을 먼저 하고 논술을 하는 게 맞겠죠?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공부랑 논술을 같이 하세요.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문학 원리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원리로 비문학 읽으면서 그 원리로 논술도 같이 일거고 하세요. 저는 이제 비문학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영어 공부를 같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영어에서도 첫 문장을 보고 바로 이제 나머지 한글본을 본 다음에 한글본을 본 다음에 이제 제가 채팅창에 바로 질문이 올라오네요. 선생님, 이정호 친구가 선생님, 논리로 영어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어쨌든 그대로 영어 첫 문장을 보고요. 첫 문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을 첫 문장의 서술부에 해당하는 논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첫 문장이 자, 비행기는 비행기는 우리가 어떻게 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포인트는 어떻게 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뒷 문장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당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단어들 중심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빈칸에 뭘 뚫었더라도 어떻게에 대한 속성이 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이 첫 문장은 영어 독해를 하고요. 이 중에 서술부에 내가 어떻게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한글본을 보세요. 일단 한글본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로 미리 출원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원문으로 와서 영어 독해할 때 빠른 속이 엄청 빨라집니다. 봐서가 아니고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어도 쉽게 잡고요. 빈칸 출원 너무 쉬워지고 그런 다음에 비문학도 쉬워집니다. 제가 올해는 바빠서 영어 빈칸 출원 문제를 TC로 못 올렸는데 작년에 영어 문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있으면 보시기 바라고요. 논술 이제 시작하는 수험생인데 조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논술 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논술은 모든 수능 과목 중에 원리가 제일 적어요. 약 3, 4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문과라면 문제를 보는 능력을 키웁니다. 문제가 곧 여러 다른 지문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범위 안에서만 읽으면 돼요. 논술의 지문, 서로 달라 보이는 영역, 경제 지문이 나오고 나가 문학 지문이 나왔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융합해서 읽어내는 힘이거든요. 글은 잘 못 써도 됩니다. 글쓰기 시험이 아니에요. 글쓰기 시험이라면 이건 국무과 시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답만 찾아내면 되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기본 논술을 익히고 차근차근 기출문제들을 써보는 연습을 하고 기출문제 강의를 보면 충분히 따라잡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퀴즈니까 여러분들 잘 맞춰서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 치킨이라도 받아서 여러분들 부모님과 치킨 파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킨값이 비쌉니다. 요즘 정부와 치킨 회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논술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렵죠. 자, 봅니다. 1번 합격자 내심 평균은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다. 아, 살짝 아까 지나갔는데 2번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시험이다. 3번 서울권 정시 선발 인원과 논술 선발 인원은 비슷하다. 아,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답이 과연 나올까요? 자, 제 현장 강의나 논술 들은 친구들은 정답이 나오겠죠. 어우, 2번 정답 맞네요. 많아요. 예상외로.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논술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요. 논술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 10위 논술의 정답이 존재하죠. 그럼 논술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논술의 여러분들 좀 전에 말했듯이 합격 점수가 75점입니다. 자, 우리 1,00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붙는데 나머지 900명은 점수가 30점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논술을 3년 단위든 비싼 과외를 하든 여러분들이 논술 못 붙는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통제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논술을 서울에 강남권 친구들이 많이 붙을까요? 경기, 부산 외곽 친구들이 많이 붙을까요? 외곽 친구들이 더 많이 붙는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주변에 갈 논술학원이 없어서 인강을 듣는다고 하고요. 우리 강남권 친구들은 그냥 논술학원 다니는데 잘못 배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논술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문에 제시된 범위 속에서 범위에서 정답만 찾아서 정답을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해서 꼭 정답만 찾아내면 되고요. 첫 번째 자신감. 여러분이 지금 내신 등급이 5등급이면 사실 내신으로 갈 게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6번의 기회, 논술이 있다는 거죠. 작년에 연대는 5등급까지도 논술로 붙었고요. 고대는 6등급, 한양대는 7등급도 붙었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더구나 한양대는 수능 제한 등급이 없잖아요.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제가 붙을 거라는 건 장담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붙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여러분 성공을 이끌어가는 가능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학생들이 일단은 2번, 2번만 치고 있는데 2번은 다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번은 끝났습니다. 질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도 우리가 모두 여러분들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팅창에 올라온 얘기들하고 질문들하고 여러 가지 지금 빠른 속도로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학습법 이해의 질문도 상당히 괜찮고요. 뭐든지 질문을 해준다면 제가 그나마 20년 강의 경력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어요. 첨삭 없이 인강만으로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자, 제가 정답을 찾는 거라고 그랬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인강을 봤을 때 먼저 써보고 먼저 써보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쫓아가지 말고 나는 이렇게 접근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하네 그 방법, 하우라는 걸 고치기만 하면 여러분은 첨삭이 없어도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90분이 배정되잖아요. 시험에서 그러면 저는 60분 정도를 독해하는 데 쓰고 30분을 쓰는 데 배정하라고 해요. 60분 동안 정답만 찾았으면 쓰는 방법은요. 제가 강의에서 요약하기 쓰는 방법, 비교 쓰는 방법, 비판 쓰기 방법 3, 4가지밖에 모든 대학에 문제의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쓰는 방식만 익히면 되지 글을 잘 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한 친구가 제 강좌 중에서 지금 딱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나 기본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논술 제가 기본 논술의 완성이라는 기본 강좌가 아주 짧은 게 있어요. 1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짧은 거니까 그거 익히고 나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따라오면 여러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강좌를 잘 추천하진 않는데 여러분이 제 강좌를 듣더라도요. 제 강좌를 듣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비교 강의 다 들어보시고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